네, 이슈앤피플 2부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김남국 의원 코인 거래 의혹 얘기 좀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장관 인사청문회 때 그리고 이태원 참사 다루는 현장에서 거래를 하긴 했지만 몇 천 원 거래해서 잘 기억이 않는다 그런 말 했던 김 의원.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닌 거로 드러난 상황입니다. 자, 이런 김 의원의 불분명한 해명이 문제를 더 키운다고 보시지는 않으십니까? 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맨 처음부터 소상하게 어쨌든 간에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사과하고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말씀을 드리고 혹여 자신이 예를 들면 이 사건이 사건화된 그런 검찰에 대한 정보, 검찰에서부터의 정보 유출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들은 추후에 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명하는 과정 자체가 오히려 이 사건을 좀 악화시킨 면이 굉장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해명도 좀 불충분했던 것도 있고 또 일부는 사실과 달랐던 것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난 일요일 저희 의총에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책임을 지는 자세 대표로서 말씀을 주셨고 오늘도 그래서 이제 보니까 탈당은 했지만 추가 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검찰에서 수사도 들어오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더 이상 당 차원의 조사는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회실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윤리재소를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지시를 해서 발표를 오전에 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비판하시는 지점들 달게 봤고 그런 부분들 더 적극적으로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더 협조하고 그럴 의사입니다. 김남국 의원도 조금 지금은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실 본인은 아마 최선의 얘기를 할 텐데 달리 해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달리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워낙 사안이 복잡하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아마 그 해설이 들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 최대한 자제하고 앞으로 국회 윤리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홍 의원님. 김남국 의원의 이번 코인 사태로 사실은 김남국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으로부터 어떤 국회, 국회의원의 어떤 불신이 심화되는 어떤 그런 사항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해명을 한다고 하지만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런 점들이 점점 국민을 더 분노하게 있는 거죠. 처음부터 해명을 할 때 가상화폐가 얼마 없다 하다가 양이 엄청나고 현금화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440만 원 정도밖에 안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또 당 지도부에는 8억 9억을 수익화했다는 등 또 방금 말씀하셨듯이 청문회 현장에서 또 많은 국민들이 비탄에 빠졌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어떤 국정조사에서도 하나의 지갑에서만 수천만 원 거래한 게 지금 드러났죠. 조사를 해보면 더 많은 금액으로 했을 것 같은데 사실 김남국 의원이 제가 언론에 나와서 국회의원이 부업이고 코인 투자가 전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단순한 김남국 의원은 일개 전업 투자가 아니고 이 코인 업계에서 큰 손이다. 왕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보통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500만 이하가 대다수입니다. 예를 들면 위믹스 같은 경우는 한때 전 세계 기준으로 세계 7위에 보유를 하고 있었죠. 금액이 많고 또 코인 종류가 보통 피터코인이라든지 이드름 같은 이런 메이저가 아니라 소위 말한 작코인이라고 하는 마이너 코인이 대부분인 41개 종이나 있었고 굉장히 또 지금 안 좋은 게 사전 정보를 취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예를 들면 작년 5월 6일 날 넷마블의 가상화폐인 마블엑스가 5월 6일 날 상장되는데 4월 말에 집중 매입을 했습니다. 한 30억 집중 매입이 됐었죠. 사실은 코인에서는 주식과 같이 어떤 기업의 성장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하고 이런 게 잘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상장 정보입니다. 그래서 상장 정보. 상장 전에 대규모로 샀다. 자기 전 재산을 거의 몰빵하다 싶었다. 이것은 굉장히 내부자 정보를 취득했다는 강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심지어는 메콘코인 같은 경우는 메콘코인 지금 현재 경영진 측에서 김남국 의원의 메콘코인 거래는 내부자 정보의 어떤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오히려 회사 측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검찰의 수사로 명확하게 밝혀져야 되겠지만 일단 김남국 의원 본인은 정말 자숙해야 되고 진짜 방송 나와서 이런 식으로 자꾸 더 거짓말을 한다면 더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건 검찰에서 밝혀질 얘기겠지만요. 밝혀질 일이겠지만 조금 전에 박상욱 의원들 말씀하셨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오전에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홍 의원이. 그런데 과거에 어쨌든 지금 당장은 김 의원은 무소속 의원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이 무소속 의원을 제소하는 모양새가 결국은 됐더라고요. 늑장 대응했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늑장 대응했죠. 당연히 늑장 대응을 하고 있었던 이유는 결국은 김남국 의원이 이재명 대표 최측 건 아닙니까? 대선 때 수행실장도 했고 했기 때문에 최대한 김남국 의원을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늑장 대응이 나온 것이고 그리고 저는 탈당한 것도 사실은 굉장히 허탈해요. 민주당에서 진상조사를 한다고 그렇게 떠들썩하게 했는데 탈당을 해버렸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기획탈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게 진상조사 하다 보니까 이거 사태가 지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진상조사에서 제대로 드러나지 않으면 당에서 거짓말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발표를 하면 또 이게 엄청난 거고 하니까 결국은 김남국 의원이 일요일 날 저는 탈당을 한 것 같은데 시점을 민주당에서도 이러한 면에서 저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늑장 대응이라는 조금 전에 비판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개시한 게 수요일입니다. 그 전주 금요일 날 처음 기억나시겠지만 금요일 날 조선일보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휴 사이였죠. 연휴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자 수요일 날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시작을 했고 그날부터 목요일 금요일까지 김남국 의원도 나와서 여러 가지 설명도 하고 자료도 제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일부 전문가를 통해서 상임위장에서의 거래도 있었다는 게 아마 목요일 이런 정도 수요일 목요일 정도에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탈당을 한 게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가 조사를 더 하려고 했지만 검찰의 압수수색이라든지 또 현 여건상 본인의 자발적 협조가 없으면 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어제까지 확인이 되어서 오늘 이제 윤리재소를 결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이 어떤 경과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 본 거 없이 무조건 윤리재소를 해놓은 것이고요. 저희들은 저희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과정들을 밟아오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당 차원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윤리재소를 결정하게 된 것이죠. 오히려 저희들은 순서와 과정들을 정확하게 밟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전에 홍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 김남국 의원 탈당도 기욕 탈당이라고 보신 거죠. 저는 본인이 아마 어떤 의도에서 탈당을 하게 됐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바로 저도 아침에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당 차원의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가 본인이 소명할 수가 없는 부분 때문이었는 건지 아니면 검찰과의 또 수사 문제가 있었던 건지 또 당에 대한 부담을 자기가 있는 자체가 주는 것 때문에 그랬던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그런 기획 탈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김남국 의원이 저희들이 윤리재소까지 한 상황에서 다시 공천을 받는다거나 당에 돌아온다거나 하는 일 자체는 여러 의원님들이 오늘 정성원 의원이라고 이재명 대표하고도 가깝고 김남국 의원하고도 가깝지만 스스로 정치적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명확히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스스로 사형선고 내렸다는 말씀하셨는데요. 박지현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이죠. 오전에 우리 방송 박지훈의 뉴스킹에서 오전에 이런 말 하더라고요. 민주당은 당을 봤을 때 사망선고 받기 직전에 지금 놓여 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름과 다르게 민주적이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아서 지금의 위기가 왔다. 그런 주장을 하셨어요.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요.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당에 들어오신 지가 이제 한 1년쯤 됐나요?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여격절도 많았고 또 민주주의를 위해서 회원 역할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차례 집권도 했었고요. 지금 박지현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때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 걸쳐서 당의 역사라든지 당에 대해서 잘 모른 채로 과도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비판점들이 있을 수 있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 국민들께서 따갑게 보실 때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들도 우리들이 항상 자정 능력을 통해서 해결해왔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오랜 역사에서 보면 분당을 한 역사도 있고 더 심한 갈등을 겪은 적도 있었지만 민주당은 항상 그런 부분들을 당원들과 함께 다중의 집단의 지혜를 통해서 극복해온 경우 사례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박지현 위원장이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본인도 비대위원장이었으면 당의 지도부에 있던 사람입니다. 스스로 마시던 우물에 침뱉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 이전의 민주당과 지금의 민주당은 완전히 당명이 같을 뿐이지 완전히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덕성 문제에서 박은순 시장 이래의 성희롱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최근까지의 김남국 의원권의 이런 어떤 도덕성 문제는 말할 것도 없이 지금 집단적 도덕 마비증에 빠져 있고 그다음에 조국 전장관 이래의 내로 남불도 역시 여전하고 그리고 특히 저는 정말 그 민주당이 반성해야 될 것은 무작정 공격을 하고 무작정 선동을 하고 그것이 거짓심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사과 한마디 안 합니다. 광호병부터 최근에 김건희 의사의 줄리 의혹부까지 수많은 선전선동을 하고 거짓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어떤 민주당의 행태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남국 의원 사태권은 정말 민주당이 다시 재창당하느냐 아니면 완전히 수렁텅이로 빠지느냐 저는 변곡점에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일부의 비명계 중심으로 강하게 비판은 하고 계시지만 대다수의 어떤 분들 또 심지어 또 당 외에서는 손혜원 전 의원같이 김남국 구하기에 지금 이제 앞장서선 분들도 굉장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어떤 행동을 이러한 시도를 결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뭐 손혜원 전 의원같은 경우 민주당에 계신 분이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도덕성을 평가하기는 적절치 않죠. 오랫동안의 과거 얘기를 또 다시 들춰서 차태기 정당부터 쭉 얘기를 읊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무위에서 이 코인 문제에 대한 국회의원 전수조사라든지 이렇게 제도적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될 것들을 서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실효적으로 할 것이냐 저는 굉장히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부동산이나 이런 것과 다르게 굉장히 조사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기술적인 요소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도 함께 머리를 맞대서 국민의 신뢰도 정치권 국회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지금 더 좀 역점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상화폐를 비롯해서 공직자 재산 신고 제도도 지금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고 저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보좌진까지 전수조사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국민들께 사죄와 이런 어떤 불신을 좀 걷어내는 이런 어떤 시도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그 이외의 모든 어떤 이해관계 이 충돌되는 그런 조치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이번에 제도적으로 완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참고적으로 저희 태영호 후임으로 지금 보궐선거지원인데 제가 지금 선관위원인데 저희들은 이제 2021년도부터 공짜 신청을 할 때 여러 가지 검증서류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번부터는 이제 가상화폐까지 다 포함시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전당대회 때 재산 관련해서는 이미 신청을 받았었고 전 한 가지만 더 꼭 여쭙고 싶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은 어떻게 할 건가. 네 알겠습니다. 법무부에서는 거부했는데 공직자들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들과 신고까지.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앤피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